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것이고요. 또 아직은 이건 좀 먼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에 그때는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뭔가 컨텐츠를 또 소비하겠죠. 네 컨텐츠에 빅뱅이 머지않아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우의 박정혁 선입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회장님 모시고 계시는군요. 영상보고 어떠셨습니까?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눈물 갖고는 좀 졸도 한번 갈까요? 졸도는 네 졸도했습니다. 졸도하셨어요? 정말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모양이죠? 너무 깊은 식견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탄 금치 못하죠 웬만해서는. 자 그러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미래세대우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미디어 플랫폼과 컨텐츠 트렌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미디어랑 엔터 쪽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박정혁 선입연구원님은.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랑 해외 업체들을 같이 보고 있고요. 3%에는 이제 두 번째 출연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2%님이랑은 OTT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거 짧게 한번 좀 요약만 한번 하고 좀 다시 한번 좀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 저 화면 한번 좀 봐주시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미국 TV 광고 시장이고요. 아 TV 광고 시장. 네 그리고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OTT 비디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우리가 넷플릭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퍼져 있는 광고 시장이 큰 하나의 빅테크 기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광고 시장의 특징은 아무래도 각 국가별로 내수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 시장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미디어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OTT 비디오 시장은 전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더 큰 콘텐츠를 기획해서 판매를 하고 구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던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콘텐츠에 강점이 있는 기업 혹은 이제 캐시가 많은 좀 대규모 캐시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OTT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콘텐츠 파워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이제 많은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편성이 될 것이다 라고 봤고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잘했는데 거기를 바짝 추격하는 월트디즈니를 좀 눈여겨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콘텐츠 쪽에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핵심은 IP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킬러 콘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먼저 들어가서 점유를 많이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술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앱을 쓰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테크 베이스는 똑같고요. 결국에는 인터넷망 통해서 영상 전송한다는 서비스 안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얼마나 재밌느냐 얼마나 큰 스케일로 제작이 됐느냐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투자로 귀결이 되는 양식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준비해온 이야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쿠팡을 이용하다가 11번가로 옮겨가기가 별로 이렇게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비교적. 그런데 넷플릭스 보다가 디즈니는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결국에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 이번 달 이거 봤다가 다음 달 또 다른 거 가입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진짜 콘텐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서 만약에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3프로 TV를 갖고 가고 싶으시면 빨리 연락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OTT 산업의 연장선에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가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때마침 이제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를 딱 짚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좀 터져서 어떤 사건이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프로님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반편 봤습니다. 반편? 한 편은 제가 못 보고 반편쯤 약간 무서운 거죠? 무서워서 반편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건 아니고 뭔가 싶어서 저는 별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등이라던데. 정프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 뜬다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한때 올라갈 수 있는 넷플릭스 전체에서 3위까지 올라갔던 콘텐츠예요. 전세계? 전세계에서. 와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15위 정도로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코미디라든지 아니면 로맨틱 뭐 이런 것들은 각 나라별로 문화별로 뭔가 문화 차이나 코드 같은 게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웃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못 웃기는 것 같은데 공포나 폭력 이쪽은 전세계 같은 코드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자체가 조금 성인용 콘텐츠에 조금 어두운 부분을 다루는 콘텐츠에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트홈이 전세계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정말 아주 어쩌다 한 번 딱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점차점차 트렌드화 돼가고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스위트홈 말씀을 드린 거는 전세계 미디어 콘텐츠 흐름에서 딱 두 단어가 최근에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드라마고요. 아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웹툰이에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하나로 품고 있는 드라마가 스위트홈이었던 거고 그게 전년말에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되고 있고 이게 투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어떤 드라마를 홍보할 때 주로 뭐 장르 플레이를 했어요. 뭐 타임슬립물이다. 아니면 이제 인물 가지고 했습니다. 뭐 누구 작가가 썼다. 네임드 배우가 출연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한국 드라마고 웹툰을 베이스로 했다. 이러면 일단 믿고 보는 드라마가 되는 약간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록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글로벌 콘텐츠 흐름에 한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인 만큼 또 한국 콘텐츠 회사들이 글로벌 OTT로부터 볼 수 있는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웹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머지않아 나스닥에서 볼 수도 있는 한국 회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까 그렇게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당연히 강국이 미국일 거고요. 네. 그 다음 어느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매주 매일마다 올라오는 그 넷플릭스 순위를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서 보면 한 땀 한 땀. 미국 탑 50, 글로벌 탑 50개 정도 콘텐츠를 매일매일 보면 미국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콘텐츠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 6개에서 8개 정도로 계속해서 좀 무난하게 유지가 되는 국가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2등입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본이나 스페인,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아, 스페인. 네.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합쳐서 15개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 세계 베이스로 하는 거고요. 그래요? 이 스코어링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특정 국가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많은 국가에서 몇 등을 하는지를 집계를 해서 포인트를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럼 2등이네요, 글로벌? 글로벌 2등 드라마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와, 간단하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드라마 얘기를 살짝 드리고 웹툰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일단 지난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글로벌 OTT 회사들이 콘텐츠에 돈을 많이 쓰면서 계속해서 교체 주기가 바뀔 때마다 콘텐츠를 수급을 해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걔네들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매년 거의 40%, 50% 가까운 성장세가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넘게 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디즈니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가입자 베이스를 늘리려고 하는 국면인 만큼 콘텐츠 쪽에 투자가 조금 더 집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글로벌이 2등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국가인 우리나라의 콘텐츠 회사에 아무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회사가 겪게 되는 변화는 사실은 딱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우리나라 방송국에 방영을 해서 광고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시간에 가장 비싼 채널에서 15초짜리 광고를 트는데 드는 단가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하나에? 하나에. 15초. 그래서 광고 4개. 1분을 틀면 1억 원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 입장에서는 1분의 광고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콘텐츠는 장사할 때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법 상에서는 본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10분의 1 정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드라마가 1시간짜리다. 60분짜리라면 6분하네요. 6억 원 이상의 드라마 비용이 들어가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 수익 모델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편당 6억 원이에요? 편당 6억 원. 해당 6억 원. 그러니까 해당. 와, 그건 안 되겠네. 이거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보시고 최근 가입자가 2억 명 정도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1년에 매출액으로 나오는 게 2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조 넘는 금액을 콘텐츠에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1시간짜리 드라마 만드는데 6억 쓸 수밖에 없는데 넷플릭스는 100억짜리, 15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넷플릭스는 쓰는 돈이 2조예요? 20조? 매출액이 25조 정도 되고요. 연간 콘텐츠 투자로 10조 이상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편수가 많잖아요. 편수가 많은데 그거는 알아서 분배를 하겠죠. 어떤 거에는 힘을 좀 실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가성비 좋은 걸로 만들 텐데 이 정도 분위기면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돈 진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송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드라마는 6억 원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스위트홈이나 최근에 만들어졌던 킹덤이나 이런 것들은 20억, 30억 단위로 제작비가 한번 올라갔어요. 편당이요? 편당, 회당.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일 비싼 드라마는 한 150억 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고요. 점점 우리나라가 2등하는 국가인데 예산을 더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쪽 드라마 회사들이 좋아지는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그림을 좀 띄워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기존의 드라마 방송사 수익 모델은 방송국 온리 혹은 넷플릭스 동시방영 정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포텐셜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개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중국이 개방된다는 건 중국의 넷플릭스가요? 중국의 OTT에도 한국 콘텐츠가 공식적으로 팔릴 수 있게 되는 시점. 그리고 이거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콘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나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넷플릭스만큼의 돈을 주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맡겼을 때 외형이 커지는 관점에서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국과 넷플릭스 정도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OTT들이 들어왔을 때의 외형과 마진 성장 여력이 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웹툰이랑 접목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드라마를 유통을 했을 때 마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럼 결국에는 드라마 제작하는 사이드, 생산하는 사이드에서 늘어나는 콘텐츠 편성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대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제작사의 제작 여력, 즉 캐파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작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가가 제일 많은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 약 100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작가분들이 보통 2년에 한 편 정도 드라마 집필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인 50편 정도가 연간 자연 캐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라마 수주가 50편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웹툰을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더니 잘 팔리는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럼 웹툰 IP를 쌓아놓는 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 드라마의 캐파도 마치 제조업에서 공장을 증설한 것처럼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원작이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작가가 갖게 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를 웹툰으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작가가 집필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점이고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 때요? 그렇죠. 두 번째는 웹툰으로 아무래도 히트를 한 번 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홍보 효과 혹은 보장된 히트율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드라마 제작업체 차원에서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트홈도 이거 혹시 웹툰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네이버에서 스릴러몰에서 상위권을 꾸준히 지켰던 작품이고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진출해서 초창기에 인기를 가장 많이 끌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스위트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드라마 제일 잘 만드는 회사한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면 마블 스튜디오처럼 나중에 혹시 네이버 스튜디오 이런 거 나와서 웹툰이 워낙 네이버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스튜디오 드라마에서 네이버에 돈을 주고 아마 사가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남들 좋은 일만 계속 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네이버가 100% 보유한 자회사 중에 스튜디오 N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작가분들 혹은 연출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웹툰 작품을 베이스로 영상물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큰 회사들을 상대하기에는 레코드도 없고 이제 뭐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 있는 회사들이랑 협력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몇 주 전에 CJ E&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는 지분 교환을 통해서 이런 협력 관계를 확실히 공고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굉장히 우리 한류, 아니 한류? 한국 드라마의 키 컨텐츠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OT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지금 이 시간에 한국 드라마가 브랜드를 타고 확 좋아지는 시점에 있고 그런 관점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괜히 움직이는 거 아니고 분명한 비전이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기업들별로 공부를 더 하시고 좀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린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웹툰을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웹툰 산업을 이제 처음으로 분석을 했던 거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미국의 마케팅 목적으로 출장을 갔었다가 타임스케어에 네이버 웹툰 광고가 이만하게 걸려있는 장면을 보고서 조금 충격이 아닌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본 투자자분들 중에서 웹툰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이제 2019년 10월인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로 웹툰이 산업화가 되고 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오면서 하나 둘씩 국내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스타플레이어가 나올 만한 시기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분석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넷플릭스가 지금 2억 명 정도 가입자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음악 듣는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도 못지않습니다. 이게 지금 6,700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글로벌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가입자 베이스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엔터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웹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만화라는 콘텐츠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즐기는 엔터 포맷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만화책 시장을 빼앗아 오는 그런 어떤 엔터 포맷이다라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거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아니면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두 개가 있는데요. 정 프로님 어떻게 보세요? 뭐랑 비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네이버 웹툰을? 웹툰을?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후자 쪽인 것 같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생활에서 보시면 꼭 만화책을 보시던 분들만 웹툰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가요? 핸드폰으로 뭔가 하다가 지겹거나 뭔가 새로운 걸 찾을 때 웹툰에 접속을 해서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원리로 웹툰 비즈니스가 좀 돌아가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6,700만 가입자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미국 가입자들이고요. 유럽과 남미 쪽에서도 가입자들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리 Z세대라고 하죠. 10대들한테는 굉장히 트렌드 하나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한 6개월, 1년 정도는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무엇보다 유튜브처럼 생태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콘텐츠 포맷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튜브도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가입자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올렸을 때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콘텐츠가 좋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고 그게 네이버 웹툰이나 여러 가지 웹툰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좋은 웹툰을 그렸을 때의 기대 수익이 과거에는 웹툰 작가들이 배고픈 직종이라고 많이들 불렸지만 지금은 평균 연봉이 상위권 20위, 30위 정도 되는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3억, 4억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지금에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잘 풀렸을 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사실은 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미디어 콘텐츠 포맷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도서도 보고 하지만 이게 시장이 항상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랑 관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매체별로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음악 시장인데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CD가 가장 인기 있는 음악 매체였을 때가 음악 시장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2만 원씩, 3만 원씩 주고 CD를 사던 시대만 못한 게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되돌이켜서 얘기를 드리면은 음악이라는 콘텐츠 포맷에는 CD롬이라는 그 실물 음반이 가장 맞는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매체로서 기능을 가장 잘했던 거고 비즈니스화가 가장 잘 됐던 거고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홈 비디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DVD나 비디오 헤드 테이프로 봤을 때랑 지금 넷플릭스로 봤을 때의 시장 규모인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지금 시장 규모를 키워줘서 OTT가 시장 규모를 키워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전의 규모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림은 결국에는 돈을 벌게 해주는 매체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시장의 마켓의 규모가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만화 시장 6조 인쇄 만화 시장 6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효용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비즈니스화가 덜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여전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시장이 실제로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많이 평가를 좀 덜 해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던 가게에 항상 봉지 색깔이 검정색이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셨나 보네요. 아니 제가 많이 본 건 아니고 그래서 거운 봉지에 봉지 딱 크기도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딱 작아서 거기 딱 두 개 넣으면 꽉 차거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비디오 테이프 안 빌려 보신 세대시죠? 사실 저도 비디오 테이프도 빌려 보고 빌려 보셨어요? 네. 만화책도 빌려 보고 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셨다 이거죠?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계속 하면 결국에는 지금 드라마랑 웹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스위트홈이라는 히트작을 통해서 글로벌리 브랜드처럼 알려졌는데 한국 드라마랑 웹툰이라는 게 미래가 밝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종목들은 밸류션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분명히 공부를 더 해보시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 좋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만한 공부를 해보실 만한 산업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이 산업을 보는 그림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물론 이제 컨텐츠 사업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겠습니다만 대박 하나로 나머지 쪽박 열 개를 그냥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스타일로 갈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보장하고 갈 만한 사업 구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일단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장표가 있지만은 뭐 그냥 스위트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위트홈이라는 거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 한국 콘텐츠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 그럼 이쪽에 큰 돈을 태워서 좀 좋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위험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냥 흥행에 대한 리스크는 넷플릭스가 지는 거고요. 혹은 OTT 플랫폼들이 지는 거고 드라마 제작사들은 실제 제작비, 실비 발생한 거에 어느 정도 마크업을 붙여서 지금 우리는 한 15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대박 날 것도 없네요. 대박 날 거가 가능성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규모가 성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은 한국 방송국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방영되고 또 이제 중국 OTT 시장에도 진출을 했을 때 프로젝트 마진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랑 같은 거고요.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콘텐츠가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마켓 수수료나 이런 걸 제외하고 작가랑 플랫폼이 나눠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인 비즈니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콘텐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에는 분명히 1, 20% 수익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좀 욕심내자는 2배, 3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을 또 감수하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기대 이익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손실날 가능성 역시도 양쪽이 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산업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만들었을 때 대박이 났을 때 리턴은 100%를 초과하는 영화들이 수두룩할 만큼 굉장히 좀 대박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드라마나 웹툰, 심지어는 음악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산업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프리미엄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가치를 부여해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괜찮다면 일단은 저희 업종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갖고 분석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항상 공격받는 게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랑 그거 돈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50배, 60배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문의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한참 고민하다가 비록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전기차 시장이랑 어느 정도 경쟁 관계 혹은 마켓 플레이어들 안에서의 거래 관계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전기차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요. 전기차처럼 숫자가 나오고 이익률이 나오는 비즈니스랑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시장의 틀을 깨고 거기서 패러다임을 바꾼 선구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마켓에서는 광고 시장을 대신해서 OTT 마켓을 열어준 넷플릭스가 있었던 거고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타파하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건을 시장에 소개해준 테슬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이 생각보다 좋아지다 보니까 전통 매체, 전통 광고 매체였던 디즈니도 들어오고 미디어랑은 관계없었던 애플도 들어온다고 하고 아마존도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미디어 시장이라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잘 된다고 하니까 애플도 전기차를 출시한다. 기존 내연기관들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누가 이길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보다는 경쟁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 소재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미디어 시장에서는 콘텐츠인 거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메이커들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국면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차랑 미디어를 같은 선상에서 보려면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셀메이커들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 있으면 이거는 같이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 한번 하면 되겠다. 전기차 담당하고 있는 저희 김철중 선수님한테 많이 자문을 고했습니다.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에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 다른 콘텐츠 사업 안에 넷플릭스 같은 데가 테슬라처럼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뒤를 구강자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라든지 애플, 아마존 이런 데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넷플릭스 넘어서기는 그러면 전기차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어렵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기존 전통 미디어 강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콘텐츠라는 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회사들이 분명히 노하우나 장점 같은 게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쌓여온 IP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제 격차를 좁히는 게 테슬라만큼 어렵지는 않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디즈니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였고요. 그렇게 뭔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약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들에게는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2025년, 30년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게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은데 유독 콘텐츠 업체에게 조금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완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미래의 수익을 땡겨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러면? 괜찮나요? 그렇죠. 그렇게 도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호 프로덕션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도 참 콘텐츠가 많았거든요. 어떤 프로덕션이요? 유호 프로덕션. 아, 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유호 프로덕션이야. 예전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그 뭐 황홀에서 새벽까지라든지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반지하의 제왕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작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콘텐츠 그쪽도 콘텐츠입니다. 오면이. 아, 맞습니다. 무시하신 거 아니시죠? 그럼요. 무시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저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주신 미래소대회 박정혁 선임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콘텐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